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UB소프트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션 게임인 레이맨 레이빙레비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맨 레이빙레비츠는 1월 23일 오후 4시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UB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레이맨 레이빙레비츠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버튼 클릭합니다 나의 계정에 레이맨 레이빙레비츠 게임이 추가되었습니다 UB소프트 커넥트 실행해서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목록에서 레이맨 레이빙레비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웹페이지에서 클릭한 후에 내 게임 항목에 추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설명하는 방법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UB소프트 커넥트에 게임 화면을 아래로 끝까지 내리면 무료 게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이맨 레이빙레비츠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게임 페이지가 나오면 내 게임의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창이 뜨면 계속 버튼 클릭합니다 게임 화면을 보면 내 게임의 추가 버튼이 다운로드로 변경이 되어 나의 계정에 추가된 것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UB소프트의 무료 게임 레이맨 레이빙레비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화 중 Люб behaviors 촬영 smile avete 여유 인정 said 창이 ihm memb mrK 12 Bj speak WEBicket to learn 9 Satan 9 mañana Santa 10 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